반갑습니다. 오늘 배우실 작품은 32카운트의 포월댄스 비기너 레벨입니다. 태그와 리스타트는 없습니다. 첫번째 섹션, 오른발 아웃포인, 인터치 아웃포인, 백코스터 왼발 포워드포인, 사이드포인, 백코스터 두번째 섹션, 오른발 크로스, 백, 백, 왼발 크로스, 셔플 오른발 사이드 망고, 트게더, 왼발 사이드 망고, 트게더 세번째 섹션, 크로스, 사이드, 힐, 터치, 사이드 왼발, 크로스, 사이드, 힐, 터치, 사이드 오른발, 재즈 박스, 오른쪽으로 4분의 1, 턴, 왼발 포워드 라스트 섹션, 오른발 오른쪽 사선에 놓으시고 힙범핑, 백코스터 왼발 포워드에 놓으시면서 힙스 웨이, 앞으로 뒤로, 앞으로 오른발 마무리 터치고,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1, 2, 3, 4, 5, 6, 7, 8 자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